우와, 호시! 우와, 자기야, 회의 딱! 오, 우리 빨리 왔어. 거짓말 시작해, 처음 사진도 없었던 것 같아요. 6.社 Bau자들은, 사실, 소녀의 주식을 많이 사질러 harm이하네요. 진짜 가난 게 mun이 많아! 너무 행복합니다!! 너무 행복합니다!! 얼굴이 아니야, 얼굴이 다르지만.. 얼굴이 안 보여! 더우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그럼 파이브이 첫 번째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보이스트 오프엠의 박지영란입니다. 감사합니다.